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언니 예쁜 척 해줘요 알았어 예쁜 척 해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때요? 예뻤어요? 남순이가 말만 안하면 예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진짜 남순이 봐 맨날 말해줘 진짜! 진짜 고맙고 방송하는 게 아닐 때도 말해줘 도아야 넌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말만 안하면 진짜 예뻐 넌 진짜 아프리카에서 손가락 들뚱돌이 예뻐 근데 말만 안하면 어쩌겠어요 여러분? 저 같은 스타일 있는데 어쩌겠습니까?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는 말을 해야죠 말 안하고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여러분들 안그래요? 그래서 그래서 있잖아 저 진짜로 밖에 있을 때 그러면 진짜 저한테 말 많이 걸어요 말 안할 때 아무 말 안할 때 아무 말 안하고 있을 때 근데 말을 하면은 말을 하면은 또라이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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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